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 그 의미 내 나약한 자신이 서있어 조금 위험해 울지 강박 뜻대로 다시 금이 떠올지 Hell no 어쩌면 그게 내 품 모습일지도 몰라 Damn 현실의 결의감 이상과의 갈등 아프는 머리가 등깊이 조용히 새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대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의 혐오와 다시 놀러와버린 우중 덕분에 이미 민연기는 죽었어 죽은 여전과 난과 비교하는 게 나의 인상을 돼버린 지연 내 정신 갈 처음 간다 부모님이 allowed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만 날 잘 모른다 내 자신도 날 잘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알 거야 친구 I don't know 그 누구도 날 잘 몰라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내게 물었어 저기냐고 주자 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그런 적 있다고 어른처럼 하는 말 I don't give a shit I don't give a fuck 그 다음 말들 전부 다 나의 갓 널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느 공연하는 날 사람들의 모습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나 그때 난 그때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이야 처음 감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욱 큰 불을 원해 무기였던 욕심을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때로 목줄을 걸어 어떤 이들은 내 입을처럼 막으며 선악간을 삼키라 해 I don't want it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는 신샷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아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 줄게 증오의 대상의 나름 기오틴에 올라서 줄게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 어디 저 꿈이 내 눈앞에 내 꼬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좆밥 이젠 더 커 더 미네 과 앞에 한 번 사내는데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중 사는 건 아무나 해 My fam my homie My fam 걱정 말 Yeah 나 이제 정말 괜찮아 Damn 내 본질은 부정했던 게 숫자라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안 해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거 내 방황에 끝 정답은 없었네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돈심이 이제 나의 자극심대 내 밴드라 떳떳이 고개들 Yeah 누가 나만큼의 쇠고인 더 롤렉스 악수 예수 체조내 도치 타번에 끄덕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쇼미도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Shit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 내 창작에 뿌리는 한 세상에 맞던 만동만까지 따봤지 화낭실 바락에서 잠을 정하려 그 뜬 이젠 내게 추억이네 추억이 돼 비닐 아래발끈 났던 사고 덕분에 시발 박살이 났던 어깨 비어장벌 했던데 빙이 너네가 누구야 앞에서 고생한 척들어 랩 쉐이 코에서 롤렉스 악수 예수 체조내 손짓 한번에 끄쓱거리는 수만명들의 고개 하니 나는 나 똑똑히 나를 봐 우릴 팔아먹던 너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Shit